자 이번에는 NX30의 터치 AF 관련한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터치 AF는 촬영 메뉴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터치 AF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터치 AF를 선택하게 되면 초점을 터치시킨 곳에 바로 이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 이용과 함께 셔터는 셔터 버튼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두번째 AF 포인트는 AF 치과점 포인트만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촬영에서 왼손으로 치과점을 변경시키고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르게 되면 상당히 빠른 형태로 치과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추적 AF를 설정을 해보면 추적 AF는 한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선택된 이미지를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적인 피사체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빠른 직관적인 확인이 어렵긴 하지만 추적 성능도 상당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투치 촬영의 경우는 치과점을 이동시키고 동시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까지 한번에 진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감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도 이지감 없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터치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기존 조작 체계와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F 활용 편의성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